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SetDisplayMod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드뷰 컬럼의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이 함수는 컬럼의 인프 타입이 AutoComplete, CheckCombobox, Select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덱스가 2인 컬럼의 디스플레이 모드를 밸류로 설정하는 예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. 컬럼 인덱스와 설정하려는 속성 값을 지정하여 함수를 실행하면 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첫 번째 컬럼의 인프 타입은 SelectDisplayMode는 라벨 들림 밸류입니다. 두 번째 컬럼의 인프 타입은 AutoCompleteDisplayMode는 라벨 들림 밸류입니다. 세 번째 컬럼의 인프 타입은 CheckCombobox, DisplayMode는 라벨 들림 밸류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인프 타입이 SelectInColumn과 AutoCompleteInColumn, 그리고 CheckComboboxInColum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드뷰 하단의 트리거를 클릭하면 SetDisplayMode 함수가 실행되는데, 이 예제는 첫 번째 컬럼에서 밸류 값만 표시하도록 설정합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 첫 번째 컬럼의 밸류만 표시됩니다. 이번에는 세 번째 컬럼에서 라벨 값만 표시하도록 예제 코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세 번째 컬럼입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 세 번째 컬럼의 라벨 값만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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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